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또 어지럽고 좀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저희 언니가 형부한테 이혼당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요. 뭔가 소름돋고 너무 이상해요. 혹시 귀신씨인거 아닐까요? 원제 언니가 조금 이상합니다. 혹시 정신질환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20대 후반 평범한 여잔데요. 다름이 아니고 요즘 저희 언니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해서요. 아니 동생이 돼가지고 언니한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마치 언니 몸속에 또 다른 존재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는데 다 써볼테니까 보시고 좋은 점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언니는 형부랑 이혼을 했고 거길로 바로 집에 들어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저희 집이 방이 3개에요. 근데 원래 언니가 썼던 방을 엄마가 언니 시집가자마자 바로 창고로 만들어버렸고 지금도 잡동산이가 너무 많아서 치울 엄두가 안나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저랑 같은 방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저 혼자 쓰다가 갑자기 같이 쓰려니까 불편한 것도 많고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심각한 건 언니가 예전에는 절대 안 하던 이상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일단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당장 들어오라고 난리를 칩니다. 막 욕까지 해가면서요. 이런 미친년이 위험하게 늦게까지 뭐하는 거야. 전화 안 받잖아요. 그럼 받을 때까지 하는 건 물론이고 분명 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언니 지금 들어가고 있어. 이러는데도 자꾸 연락해가지고 난동 피우고 그리고 집 앞에 나와가지고 계속 혼자 기다리다가 저를 보잖아요. 그럼 바로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그도 모자라 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뒹굴거리면서 완전 난리가 납니다. 막말로 그냥 미친 딱 그 자체예요. 뭐 언니가 워낙에 덩치가 작고 힘도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때려도 뭐 그렇게 아프고 그런 건 아닌데 막 길바닥에 누워 뒹굴면서 내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 너 빨리 온다고 했잖아. 근데 왜 저러가? 이렇게 고함 지르고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이럴 때면 진짜 난감해요. 그리고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도 집에 들어오잖아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상냥한 모습으로 돌아와요.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야. 또 그래요. 성인 여자 두 명이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옷장에 옷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툭 하면 전부 다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새로 정리를 합니다. 이미 언니 본인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깔끔한데도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장에 보면 옷 틈이 하나도 없게 완전 빽빽하게 만드는데 제가 옷을 하나 빼입으면 틈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얼른 다른 옷으로 그걸 가려서 없애버려요. 틈을. 언니 왜 그래? 이렇게 물으면 그냥 그 빈틈이 너무 무섭대요.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언니가 젓가락질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바로 그날부터 무조건 포크로만 먹어요. 이거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언니도 모르겠대요. 그냥 갑자기 젓가락질을 못하겠답니다. 그리고 되게 이상한 식탐도 하나 생겼는데 단 거에 엄청난 집착을 하고 또 많이 먹지도 못해요. 그냥 집착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탕이나 초콜릿, 과자 같은 걸 집안 여기저기 막 숨겨놔요. 그러다 그게 다 녹아가지고 옷이며 신발이며 오만 물건에 다 묶고 난리가 나죠. 아무리 우리가 안 뺏는다. 언니 혼자 다 먹어라. 이래도 소용없고 그냥 막무가내고 자꾸만 숨겨요. 이거 다 찾으면 진짜 양 엄청 많습니다. 대충 어림잡아도 10만원 치는 충분히 될 거라고 봐요. 또 같이 TV를 보잖아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특히 입으로 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이런 소리를 계속 내요. 옆에서 사람이 말을 걸어도 이거 못 듣는 척을 합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또 몸을 너무 심하게 긁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찢어지고 긁히고 상처투성이에다가 이불이랑 옷에도 핏자국 엄청나게 많고요. 맨날 묻어요. 그리고 제일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건데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잘생긴 남자만 보면 자꾸 쫓아가요. 이거 진짜 너무 곤란하거든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고 계속 따라가다가 그 사람이 어? 뭐지? 이렇게 쳐다보면 마치 강아지 같은 느낌으로 히히 이러는데 뭐랄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있죠. 딱 그런 행동을 해요. 여하튼 이래가지고 저랑 엄마 아빠 이렇게 다른 식구들이 힘으로 질질 끌고 옵니다. 그리고 식상이 바뀌었어요. 원래 한식 된장이나 나물 같은 거 또 고기를 되게 좋아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안 먹어요. 사탕이랑 케이크 과자 같은 것만 먹고 밥이랑 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제가 정말 억지로 따먹이는데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차를 안 타려고 해요. 낮에는 집안에 가만히 있고 밤이 되면 이상하게 집 밖을 나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무나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데 특히 잘생긴 사람은 더더욱 미치려 하고 그래서 이거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면 차를 절대 죽어도 안 타요. 강제로 태우려고 하면 막 물어뜯고 할키고 난리 납니다. 또 잠을 잘 때 땀을 비워듯 흘리고 이런 경우 되게 많고요. 경기라고 하죠. 이런 것도 자주 해요.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계속 아프다고 하거든요. 근데 병원을 죽어도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일단 대충 생각나는 것들만 적어본 건데요. 다시 말하지만 언니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돌아온 이후 계속 이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너무 답답하고 무서운데 병원을 죽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거든. 제가 아까 말을 하다 말았는데 하루는 진짜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온 가족이 아빠까지 달려들어가지고 억지로 힘으로 차에 태우려고 했는데 이때 언니가 아빠 머리채를 잡아 다 뜯어버리고 발길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저랑 언니 저랑 엄마나 다 무릎 뜯고 나중에는 길에 있는 큰 돌멩이도 들어올려가지고 다 죽일 거라고 난둥을 피우는 바람에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결국 포기를 했거든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심각한 정신질환 걸린 걸까요? 가뜩이나 몸집도 작은 사람이 살도 엄청 빠지고 지금 뼈만 앙상하거든. 언니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데려갈지 방법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댓글 1번 쓴이 언니 이혼하기 전에 남편한테 학대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숨기고 말을 못하는 건데 그게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신과 치료를 꼭 받게 만드세요. 댓글 학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무조건 전남편 탓이래. 이게 조현병 증상이지 학대 때문이겠냐? 그리고 조현병 때문에 이혼당했다는 생각은 안 해봐? 2번 결혼 전에는 전혀 안 그랬던 사람이 이혼 후 갑자기 저렇게 변한 거면 당연히 학대도 합리적 의심 아닌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병원에 가서 심리치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니까 3번 미친 정신 나갔냐? 갑자기 뭔 학대야? 이거는 학대 당한 사람이 보이는 증상이 전혀 아닌데? 2번 언니가 저 병 때문에 이혼을 당한 건지 아니면 이혼 후에 병이 생긴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언니 전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물어봐요. 그리고 병원을 거부한다. 이거 정신병원 강제 입원 가능합니다. 가족 2인 동의하에 힘들겠지만 이거 가능하고요. 병원에 가서 이런 증상들 빠짐없이 다 말씀하세요. 베드글 아닙니다. 법이 개정돼서 가족 2인 이상 동의로는 이거 안 돼요. 이제는 본인 의사를 제일 중시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큰 사고로 쳤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기한 정해져 있거든요.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거 없이 그저 예전과 다르다 이상하다 이런 정도로는 절대로 입은 안 됩니다. 경험이에요.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3번 헐! 야! 이 정도면 밧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데려가야지 뭐하는 거요! 헐! 4번 우선 작은 병원 데려가서 진료 의뢰사 떼고 바로 대학병에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 치료를 해야 그나마 원래 모습을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약물 치료가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 안 겪어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무조건 전문가인 의사 말 들으세요. 당장! 5번 이거 제가 봤을 때 신병 같아요. 특히 잘생긴 사람 따라가는 거랑 단 거 숨기고 혼자 먹는 거 등등등 여자아이 귀신 혹은 천여 귀신 같은 게 들러붙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신병이 아니고 빙이죠 빙이 그렇죠? 천여 귀신은 내 댓글 신병이지랄 참으로 미개하다 이러니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제때 치료 못 받고 굿하고 난리 치는 거야 6번 저기요 이혼이 먼저고 그런 뒤에 언니가 바뀐 거 이거 확실한 거 맞아요? 이혼하기 전부터 달라졌을 가능성은 아예 하나도 없냐 이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그지 같은 일을 당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거거나 또는 결혼 생활 중에 저런 문제가 생긴 게 먼저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혼을 했다. 둘 중에 어떤 게 맞아요? 7번 가정폭력 때문에 병이 생겼다. 아니면 결혼 후에 발병해가지고 이혼을 당했다.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 높은 가능성은 후자 같아요. 왜냐? 가정폭력범은 이혼 같은 거 거의 안 해주거든. 패야 되니까. 8번 이거 조현병 같은데 근데 그 내용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신병 느낌도 들고 아이씨 무섭다. 9번 아니 이 쓴이도 진짜 답답하네. 어쩌긴 뭘 어째해 지금 당장 결박을 해서라도 병원에 끌고 가야지 뭔 소리야. 10번 결혼하기 전 멀쩡했던 언니가 이혼 후에 갑자기 변했다면 그 원인은 100% 결혼 생활에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유추해 볼 만한 게 있으면 잘 떠올려 보세요. 그 남자의 성향과 성격 그리고 결혼 후 언니의 언행들 이런 걸 잘 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언니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1번 정신적으로 영유아 시기로 돌아간 게 아닐까 싶어요. 여하튼 상태 되게 심각해 보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병원에 데리고 가요. 더 늦기 전에 12번 언니가 결혼 생활할 때 남편에게 학대를 당해 조현병이 발병했거나 아니면 신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정신병원도 가보고 또 혹시 모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신정으로 무속인들한테도 꼭 데려가 보세요. 13번 어지럽죠? 이게 사실이라면 우선 조현병 이게 의심이 크게 되지만 디테일한 상황을 보면 어린 애들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어린 애들 모습 이것 때문에 뭔가 좀 어질어질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서워. 불쌍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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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men